그래서 지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영상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사진입니다. 2013년 11월 25일 상황인데요. 이거 뭐냐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에 대해서 연설을 하던 중이에요. 한국계 대학생입니다.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강제 추방을 멈춰주세요 라고 외치자 오바마 대통령이 좀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그래도 안 멈추자 어떻게 했냐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홍 모 씨인데 홍 씨를 퇴장시키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이건 준비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네 이렇게 당시 jtbc 보도 영상인데요. 이민법 관련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 뒤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. 적잖이 놀란 오바마 대통령. 그러나 청년의 외침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. 다른 참석자들까지 동참하자 경호원들이 청년을 저지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나서 말렸습니다. 네 뭐 디테일한 상황 자체는 다릅니다.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저 아까 홍 씨의 거리가 멀었고요. 하지만 더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홍 씨가 구호를 외치니까 거기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막 뭐 추방을 멈춰달라 이렇게 막 계속 박수까지 치면서 옆에 사람들까지 막 군중을 거의 이렇게 좀 컨트롤한 상황까지 됐거든요. 그 홍 씨의 외침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려고 하니까 These guys don't need to go.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갈 필요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제지를 한 거예요. These guys don't need to go. Don't need to go. 라고 한 겁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. 이 영상은요. 이게 CNN 영상 댓글인데 이게 2013년 영상이지만 뭐 최근까지 계속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한번 읽어드리며 와우, imagine having a president who's a respectful human being. 와, 이렇게 존경스러운 인간을 대통령으로 갖고 있다는 거 한번 이 상상해봐라. 라고 감탄을 했고요. 와, that's how a president responds. 이게 바로 대통령의 태도다, 응답이다. 어떻게 이게 끝났는지를 봐라. 내가 오바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, 모든 거를. I don't agree with Obama on everything. 난 모든 오바마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. 하지만 I 100% agree with the way he handled the situation. 나는 그가 이 상황을 통제했던, 다루었던 그 방법에 대해서는 100% 동의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데도 경호원들 제지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토론이 필요하다, 의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 청년을 오히려 설득했거든요, 거기서. I didn't vote for Obama, but I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have a classy president. 나는 오바마에게 투표하지 않았다. 하지만 클래식 프레지던트, 굉장히 품격 있는 대통령에 있었다는 걸 난 기억한다. 클래식 프레지던트, 우리는 클래식 프레지던트를 볼 수 없었을까요?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. 좀 품격 있는, 좀 더 유머러스할 수도 있고요. 좀 대인배적인 그런 응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러니까 이거죠.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. 어제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가 뭘까. 강 의원이 돌발 행동을 했고 비판받은 행동을 했다고 카십시다. 고함을 쳤어요. 이제 근데 윤 대통령이 축사를 했잖아요. 연단을 올라가서 굉장히 이건 축하할 일이잖아요. 전북의 발전을 표현할 수 있는. 그러면 아까 강 의원이 끌려나간 일이 있었습니다. 좀 많이 놀라셨죠? 저도 강 의원이 갑자기 저한테 소리쳐서 놀라긴 했는데 전주시 국회의원이시니까 이게 전북의 목소리라고 또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별자치도 출범했으니까 더 제가 앞으로 전북 신경 쓰겠습니다. 저런 고함까지도 신경 쓰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고 오히려 대인배적으로 축사를 했다면 더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았을까.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더 비판받고 경호원이 약간의 과잉대응으로 볼 만한 행동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상황을 잘 컨트롤했다. 윤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잘 이끌어갔다라고 오히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.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좀 판을 잘 깔아준 거 아니었을까요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참 놀라긴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끌려나가는 거를 다 못 봤잖아요. 모든 사람이 다 봤잖아요. 근데 마치 그 일은 없었다는 듯이 아무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고 축사도 예정된 대로 딱 하고 딱 그것만 마치 경호원들과 끌려나간 강 의원은 거기서 아무도 못 봤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잖아요. 그러지 말고 아 여러분 저도 놀랐습니다. 아 왜 강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쳤죠? 아 오늘 축하한 행사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아 근데 말이죠. 요것도 전주시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. 요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